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드 자전거를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5가지 팁에 그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팁은 적절한 장비 선택입니다. 로드 자전거 선택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인데요. 크기, 재질,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전거 크기가 잘못되면 편안함은 물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자전거 상점에서 크기를 측정받고 시험주행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질 측면에서는 스틸, 알루미늄, 카본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의 경우 변속기, 브레이크, 휠 세트 등이 중요한데, 그이들은 자전거의 성능과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팁은 안전장비 착용입니다. 헬멧은 필수이며 장갑, 안경, 반사장비 등도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주행할 때는 반사장비와 전조 등, 후미등이 필수입니다. 또한 바퀴 펑크를 대비한 펑크 수리 키트, 펑프, 여분의 튜브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팁은 주행기술 익히기입니다. 로드 자전거는 고속주행과 조절, 코너링 등의 기술을 익혀야 해요. 스틸은 안전을 위한 것이며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과 속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교통참가자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행자, 다른 자전거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신호와 규칙을 준수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를 익혀야 합니다. 네 번째 팁은 체력과 건강관리입니다.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꾸준한 운동과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긴 거리를 주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타는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팁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입니다. 로드 자전거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체인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체인 오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되었는지, 타이어는 공기압이 적절한지, 변속이 잘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드 자전거는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팁들을 잘 활용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타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